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경문에서는 이와 같이 열 가지 문을 지어서 낱낱이 지금 경책을 하고 있는데 자경문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초심에서 발심에서 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더욱더 간절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 5는 제 3경 외에 불어수면 이여다. 잠 많이 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섯째는 3경을 제한 외에 수면을 허락하지 말지어다. 이제 여기서는 3경을 11시부터 1시까지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9시부터 2시간씩 근처 아침 새벽 3시까지. 그래서 절의 3경종이라는 것은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3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경을 제한 외에 수면을 허락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출가에서도 그렇고 강원에서도 그렇고 이건 뭐 다 지금도 절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지금은 우리 나이야 좀 자유롭지만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하고 한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졸립니까. 그래서 절대 눕지 못하게 하거든. 그러면 막 밖에서 아니면 머리를 쓰고 이렇게 잠 때문에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데는 이 잠이 제일 큰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3경을 제한 외에는 수면을 허락하지 말지어다. 광겁장도는 수마막대니. 광겁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도를 장애하는 것은 수마막대. 잠 마구니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잠을 마구니라고 붙였어. 내 마음을 다 흐리게 하죠. 그래서 광겁장도는 수마막대니. 2, 6시 중에 2, 6, 10이 하루 가운데에 성성기의이 불매하며 성, 깨고 깨어있어서 의심을 일으켜 매하지 말며 그리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사위위네. 사위라는 것은 행주좌와 다니거나 앉거나 눕거나 머물거나 사위의 거동 가운데에 밀밀 회광이 작아나라. 빽빽히 아주 시간시간. 원효수님이 시시히 하야 그랬죠. 시간시간 빛을 돌이켜서 스스로를 보라. 해광 반조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추어봐라. 일생을 공과하면 만겁의 추안이니.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 역시 원효수님이 다 말씀하셨던 글 내용이죠. 일생을 공과하면 만겁의 추안이니. 한이 따르니. 무상은 찰나라. 항상함이 없는 것은 찰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숨 한 번 들여 마시고 내뿜지 못하면 저 세상이야. 항상함이 없는 것은 찰나라. 이에 일일이 경포예요. 이에 나날이 놀래고 두려워할 일이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하루 가면 이게 얼마나 놀래고 죽을 일인가. 조금 시간을 좀 여유가 있다고 지금 느긋하게 해서 그렇지. 하루가 가면 하루 죽음의 문턱으로 사실은 가는 거야. 그렇죠? 이에 나날이 놀래고 두려워할 일이요. 인명은 수유라. 사람의 목숨은 수유. 잠깐이라. 수유를 잠깐이라는 겁니다. 찰나 수유 이런 것은 아주 눈 한 번 깜짝이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은 수유 잠깐이라. 실시시 불본이라. 실로 때때로 보존치 못하나니라. 어느 때에 병이 들지. 작년 이맘때 이 마을에 어떤 분이. 밭에 갔다가. 추석 전이지. 추석 전에 배추 심을 때니까. 산에 가서 버섯 따다가. 또 해마다 따 먹는 버섯들이래. 그런데도 거기에 잘못 한 번 해가지고 독버섯이 섞였나 봐. 버섯을 잘못 먹어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그날도 정말 내가 돌아오는 걸 봤는데. 이제 덥고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버섯 먹고 그랬는데. 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 금방 멀쩡하던 사람이 버섯 하나 잘못 먹으면 가는 거야. 수만 번 모시면 가는 거야 우리가. 이게 이제 글로 보니까 우리가 아이고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그렇지. 누가 금방 그렇게 갈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실로 때때로 이 몸뚱아리는 보존치 못하나니라. 양미 투조관인데 앞에서 투조관 얘기 나왔죠. 천보부리 투조관 하리냐. 만약에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하면 어째서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오신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잔나무라고 했을까 하는 이런 화두. 조사가 묻는 화두. 이러한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한다면 여하 안수면일이요. 어찌 편하니 수면 잠을 잘이요. 공부하는데 잠자는 게 그렇게 아주 큰 장애가 돼서 오죽하면 마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잠자는 게 마군이라고 그러고 번뇌가 마군이라고 그러고 또 음마 애욕이 마군이라고 그래요. 공부하는 데는 부처님 당시에 안이루타.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천안제일이죠. 부처님 법문을 하는데도 졸아. 안이루타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사실은 부처님이 법을 사라 하시는데 안이루타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이루타야 너는 생사가 급한데 낙오 죽는 것이 급한데 어떻게 그렇게 졸고 있단 말이냐. 그래서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안이루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이제 깨닫기 전에는 절대 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맹세를 했어. 부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이루타는 아주 열심히 정진을 하는 거야. 잠을 자줘야 하는데 이 몸뚱아리라는 건 잠을 좀 자줘야지 되거든. 그런데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일만 잠을 안 자도 눈에 진물이 나지. 눈이 뻘겋잖아. 한 이틀만 안 자도. 그러니까 눈이 뻘겋고 충혈이 되고 그다음 진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이시 안이루타의 눈이 말하자면 충혈이 되고 진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의사를 보내. 좀 치료 좀 해주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의사를 보내서 안이루타를 눈을 살펴보도록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안이루타의 눈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줘야 치료가 됩니다. 안이루타는 난 깨닫기 전에는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안이루타는 결국 눈을 멉니다만 마음의 눈을 뜹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도 마음의 눈을 뜨니까 눈이 멀었어도 마음이 불편지가 하네. 몸은 좀 불편할지언정. 전에 말씀을 드렸나 법회 시간에 얘기했는데 프랑스의 승려와 철학자 책이 있는데 그 승려와 철학자의 주인공인 승려는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미생물 분자학으로 아주 첨단과학의 박사학을 받은 분이야. 그래서 이게 뭐 박사가 그것도 정말 첨단과학의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느 날 출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또 누구냐면은 아주 유명한 서양 철학자고 또 평론가야. 평론가. 그럼 이제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하기 어려운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거를 명성을 떨칠 판인데 갑자기 승려가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토론을 요청을 했어. 야 나는 서량 철학자로서 너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니까 동양 철학으로서 또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또 말하자면은 승려와 철학자로서 한번 대담을 공개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가 그런 질문을 해. 너는 과학이 하기 어려운 공부를 해서 말하자면 뜨는 첨단과학의 그런 과학 공부를 어렵게 해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명성만 들어오고 자기가 저거 할 일만 남았잖아. 그런데 무엇 때문에 출가를 해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이 그 책 속에 있어요. 이 아들이 스님이 된 사람이 대답이 아주 명쾌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편리는 하게 해주겠지. 그렇죠? 냉장고가 있어서 좀 편리해. 그런데 이 사람이 냉장고가 있어서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야. 그렇죠? 또 자동차가 있어서 편리해.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괴로움이 없어진 건 아니야. 뭔가 괴로움과 욕심과 다른 건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 그렇죠? 지금은 옛날에 자동차 있고 뭐 있고 그러니까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는데 마음의 고통이 끊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안이루타는 결국 눈이 멀었어요. 그럼 천안. 마음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몸은 좀 불편해. 내 마음은 정멸. 말하자면 아라안의 세계니까 산매야. 고요 속에 있어.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다가 눈이 멀었지만 마음의 눈을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관은 이게 얼마 못 가고 또 사실은 멀리 보지도 못해. 잘못 보는 거 투성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신도 돌아보지도 못하지. 이건 거울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눈은 자기 자신을 보지도 못해. 그렇죠? 천안. 멀리 볼 수 있는. 관세음보사림이 천수천안이죠. 천 개의 눈을 가졌다 그러기도 하지만 널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지. 그렇죠?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받아요. 요즘은 육체의 눈이 없어도 워낙 민조, 인도견도 있고 많이 있지만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이 첫째 괴로워서 죽음을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이렇다가 더 좀 얘기 좀 하면 아니 이렇다가 눈이 멀었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보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아니 이렇다가 어느 날 바느질을 해야지 돼. 이렇게 누더기 꼬매 입으니까 항상. 바느질을 해야지 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난 이 대목이 참 재미있어. 그런 걸 보면은 참 실감나는 그런 부처님 당시에 그런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요. 아니 이렇다가 아 누구 복을 짓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바늘 끼를 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늘 끼를 껴주는 복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아니 이렇다도 그냥 누구 나 좀 바늘 끼를 껴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말을 해요. 재미있잖아요. 복 짓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바늘 끼를 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로 놔서 바늘 끼를 껴주는 거야. 아니 이렇다가 아니 부처님은 인천의 복을 갖추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복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데 무슨 복을 또 지으시려고 이 바늘 끼를 껴주는 복을 짓느냐고 그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복이 없어서 나는 그 중생들을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 복 짓는 일은 그 침이 없나니라 그러셔. 그래서 저도 오늘 부처님의 복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부처님 앞에 갖다 놓는 걸 나는 얻었어. 나한테 안 갖다 줘. 다 부처님 앞에 갖다 주지. 그렇죠? 난 그거 갖다 쓰는 거야.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점이 참 많죠. 아니 이렇다는 그렇게 눈이 멀도록 공부해도 눈이 멀어도 편안하게 아 나한테 복 짓고 싶은 사람은 바늘 끼를 껴주세요. 부처님이 바늘 끼를 껴주러. 얼마나 그 인간적인 또 모습이에요. 그렇죠? 바늘 끼를 껴주러. 나의 복 짓는 일은 중생들이 복이 없어서 그 중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끝이 없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 짓는 일도 열심히 해야겠고 수행이라는 것은 본받아 배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걸 본받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잠을 자지 않으니까 이게 눈은 흐릿흐릿해. 저도 보리암에서 기도를 할 때 제가 밤을 새서 기도한 적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보리암 지금은 법당들이 많이 지어졌지만 옛날에는 하나 한 동 있었잖아요. 밑에 요사하고 위에. 그러면 뒤에 법당 앞에는 관세음보살림이 작은 관세음보살림이 있고 양쪽 문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어간에는 안 쓰고 이쪽에 쓰면 나는 이쪽에 항상 쓰는데 뒤는 곧바로 바위야. 이만큼 남겨놓고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기도하고 언제 새벽쯤 되면 졸음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 돼지로 보였다가 뭐 이상한 물체로 보였다가. 그런데 생각하고 저건 바위인데. 이성적으로 저건 바위인데라는 걸 아는데도 관세음보살림을 부르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면 이상한 형체로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니까 이게 별거로 다 나타나. 그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일단 그래도 그때 그렇게 기도한 힘이 오늘날의 나를 지탱을 시킨 거야.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한 힘이 저를 포교하게 했고 여러분을 만나게 했고 나를 오늘날 이렇게 그나마도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도록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으면 잠을 안 자고. 저는 우리나라 산천에 밤을 안 세운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기도 쳤어요. 다 밤을 세웠어요. 기도했어요. 잠을 많이 자지 마라. 송해 가로대 수사 울롱 심어람 하니 행인도차 진미정 이로다. 잔뱀이 수사. 잔뱀이라고 그래요. 이게 스르르 온단 말이에요. 잠이 스르르 온다고 그러죠? 뱀이 스르르 온다고. 그래서 잔뱀이라고 그랬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와버렸어. 잔뱀이 구름처럼 롱. 바구니처럼 나를 꽉 쌌단 말이에요. 흐릿하게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감싸듯이. 잔뱀이 구름처럼 이렇게 가려가지고. 용이 구름을 품어서 왜 산에 보면 이렇게 모이죠? 잔뱀이 구름처럼 가려서 마음 딸을 암 어둡게 하니. 내 마음이 성성 역력해지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스르르 많이 가버렸단 말이야. 내가 공부를 하는지 법문을 듣는지. 내 마음을 잃어버렸어. 오죽하면 이 수마라는 게 굉장한 거야. 세상에 자기 살을 잘라도 몰라. 우리가 왜 그거 보고 뭐라 마취 시키면. 수면 내시경. 여기다 뭐를 집어넣고 내시경을 해도 몰라. 그만큼. 그냥 죽임들 알겠어요. 수사. 잔뱀이 구름처럼 쌓여서 가려서 마음 딸을 어둡게 하니. 행인도차 진미정이로다. 행하는 사람이 이에 이르르면 길을 잃어버림이로다. 다. 내가 공부해야지 되고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지 되는데 뭐 깨달음이 어디 있어. 화두가 어디 있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꿈 따라서 여기저기 희매일 뿐이지. 공부가 간절하면 우리가 이제 초심을 외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초심을 공부하잖아. 누우면은 이 천장에 초심이 다 나타나야지 된다고 그랬어. 초심글이 이게 책을 덮어도 여기 그냥 이 본 게 이 위에 천장에 그대로 다 이렇게 나와야지 된다고 그랬어.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간절한 거는 눈 감아도 보이는 거야. 지금도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눈을 감으면 뭐 생각기관 같은 것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게 눈을 감아도 이 글이 여기 천장에 다 보여서 그냥 외워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두가 간절하면 꿈속에서도 나타나야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가 간절하면 꿈에도 그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몽교이려라고 그래. 꿈이나 깨어있을 때나 이려해야지 된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닿는데도 이렇게 법문하는데도 존다거나 경을 보면서 졸고 있다거나 연불하면서 졸고 있다거나 이거는 아니죠. 그렇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돼. 도당은 수행하는 사람이 이에 이르르면 이에 이르른다라는 것은 잠이 스르르 오는 데에 이르르게 되면 진미정이로다. 다 길을 미암이로다. 잊어버림이로다. 개중염기 치모리하면 이낫 가운데 이 가운데에 염기 잡을 염자입니다. 염자 손수변이죠. 치몰이를 잡아 일으키면 치몰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스치기만 해도 베어져. 이게 머리털을 이렇게 훅 불 칼이 바람 불면 그냥 베어지듯이 아주 날카롭기가 그냥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머리털을 스치기만 해도 다 베어져. 그렇게 날카로운 칼을 치몰이라고 그래. 예리하고 그냥 휙 바람만 일으켜도 다 베어지는 칼. 그렇게 날카로운 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의 칼을 치몰이라고 그래. 지혜의 날카로운 칼을 잡아 일으켜서 누구를 죽여? 뱀을 죽여야지. 잔뱀을. 이 낮 가운데 치몰이를 잡아 일으키면 이걸 잡기만 해도 그래요. 운자무용, 월자명입니다. 구름은 스스로 형상이 없어서 달이 저절로 밝아지더라. 바람만 휙 불어도 칼을 잡아서 확만 해도 지혜의 바람만 불으면 구름이 휙 날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바람을 일으켜서 지혜의 칼바람을 일으켜서 쉽게 말하면 지혜의 칼바람을 일으켜서 불어가지고 불면 구름은 저절로 형체가 없어서 달은 스스로 밝으리라. 잠만 안 자면 여러분들 마음이 깨어있는 거야. 그렇죠? 잠 안 자면 깨어있는 거야. 근데 이제 깨어있는 중에도 또 번뇌마에 떨어지면 안 되지. 마음을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성성 밀밀하고 성성하게 빽빽히 아주 시간 시간 성성하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